자 그럼 얹어보세요. 오른쪽 왼손 잡고 페이스볼크림. 말하자면 양계 주의하시고 내 손등은 거울의 마중목에 담아주실 거예요. 양손은 바닥쪽으로 당기시면서 가슴이 천천 받아볼 수 있을 만큼 발만 폭풍 빼고기. 이거 한 번 해볼까요?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엉덩이 뒤로 가리 내리게. 그렇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시작. 3 2 2 1 다음. 잘하셨어요. 다리 한 번 슬슬 펴주시고. 다시 다시. 왼발 오른쪽 다리 뒤로 슬. 다음 다시 해보실게요. 준비. 뒤로. 뒤로. 왼쪽 오른쪽 다리 뒤로 펴준 상태로. 출발. 당기고. 왼발 오른발. 뒤로 슬. 다리 뒤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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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히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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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k. favors근arms. 다리. 그래서 키가 안 놓으면 너무 많이 다른데요. 키가 안 놓으면 너무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킥. 그대로 킥 돌려오시면서 어깅이 잦는 거 먼저 늦어주시면 적을 거예요. 이 상태로 주의하실 건 발가락 보이지 않아요. 뒷꿈치 엄지발가락 상관적으로 늦어주시고 이 상태로 왼발을 왼손에 저희가 흰 엉덩이 잡고 뒤로 드시면서 왼발만 들었다가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오시고요. 자, 준비. 뒤로 오른쪽으로 킥. 오른쪽으로 킥. 몸이 닿으면 다리 잡아요. 그대로 왼손. 옆쪽으로 가리고 왼발 위로 세 번 칭입니다. 세 번. 두. 원. 다음. 이거 한번 다듬을게요.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세 번 듣는 것까지 좀 더 패드세요. 한 번씩. 다듬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둘, 셋 하나, 둘 내 뒤랑 어깨살이 공간이 있어요. 내려주시면 상태로 꼭 이 기계가 상태로 펼쳐줄게요. 요거만 생각해주시고요. 자, 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외워볼게요. 어려운 점은 되게 모르겠지만 잘 들어가요. 두 업 흰, 흰, 업 먼저 드리고 흰, 업 그대로 왼발 왼쪽으로, 오른발 왼쪽으로, 흰에서 오구구구구. 오견어졌으면 잡아야돼요! 자, 제가 담아드릴게요. 왼쪽 잡고 시작 오른쪽 마라잡지 않게 조절이 두 쓰리 그렇게 이렇게 뒤꿈치가 거의 엉덩이 잘 어울린거에요. 잡아드릴거에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해볼거에요. 잡아드릴게요. 시작! 발을 뒤로 늘어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잘못된거 없어요? 자 해볼까요? 저희는 돌아가는데, 지금 오금이 잘 안걸리는 분들은 오금이 처음 하실때는 위치닫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뒤집고직 이쪽으로 킥! 넣는 이유는 오금이 귀찮으시더라구요. 잡아주시면, 발을 뒤로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왼 정강이가 볼에 닿을거에요. 자, 여기서 왼 정강이 먼저 볼. 요거 먼저 같이 해보실게요. 오른손 닫고, 왼손 뒤로. 오금, 손이 귀찮은데 그대로. 양손 닫고, 오금 먼저 손 닫고, 정강이, 훅! 회전 지금 만드셔도 돼요. 네, 그렇죠. 다음. 잘하셨어요. 금방 정강이 가능하시면, 예쁘게 노약, 왼쪽으로 킥! 그대로, 오금 닫고, 왼손, 그대로 출발. 정강이가 볼에 닿아요. 왼쪽으로 정강이. 발끝까지 포인. 천천히 참지. 저러낸고, 왼손 밀리는 이 유진. 출발. 출발하실 때 처지는거 아니고 더 올라가셔야 돼요. 오른손 당기는 힘을 고장하여 팔꿈털이 여기 팔꿈털이까지 그렇죠. 잡을 잡힐 수 없이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랜 발이 앞으로만 나왔어요 그리고 손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엉덩이 위치하게 올려주면 충분히 예쁘고 그 상태 지내로 왼발이 없어요 그 상태로 저희 엄지발장 갈 스스로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들어주신다고 생각할거에요 C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갈 곳을 짚어줄거에요 두꺼리용 포즈 그리고 한 번을 갈거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90도씩 돌아오실거에요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 여러분 파운스가 있어요 자 준비 이 상태로 왼발이야 오른발이니 이 상태로 세븐 넷 원 투 스리 포 파이브 십스 세븐 넷 어제 오실거에요 자 여기서 오셨어요 보실 때 내가 왔다갔다 하는거 같은 경우는 가슴 몸을 찢기면 우리 가슴 몸을 찢기면 우리 가슴 몸을 찢기면 우리 가슴 몸을 찢기면 우리 가슴 몸을 찢어지는거에요 하의에 신었어요 이제 이제 코리다 이제 우리 살짝 멀어지면 조금 보일거에요 여기서 하나 넷 셋 넷 다섯 그렇죠 여덟이 중요해요 그대로 오른쪽 뒤바닥 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모두 조여주세요 손이면 보세요 손을 보시면서 손 잡는거 보시면 정면 보시면서 출발 동작 가능하시면 손 위로 예쁘게 얼굴을 꺼서 이렇게 하고 잡지 하실거에요 시작 자 원 투 쓰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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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8 그대로 오른발끝 붙여서 5분 왼손 출발 키터벨 역사람 손등으로 앉아가세요 인스타 산발식 부탁작진 와 너무 좋아서 저희의 음악 맞춰서 다 같이 해보고 끝났어요 스피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